70번째 강의입니다. 일단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. 방 열쇠를 받았죠. 보통 열쇠를 나눠줄 때는요. 호텔 열쇠를 줄 때는 몇 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. 호텔마다 열쇠 키를 꽂아야지 불이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아닌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여번호를 받으시면 되겠고. 그래서 룸넘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때가 있죠. 재방번호가 몇인가요? 이건 할 수 있겠죠. What's my room number? 재방번호가 몇인가요? 재방번호가 몇 번인가요?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문장 유형을 기억을 해두세요.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. 그 상황에서.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. 사실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. 사람이 조금 더 안락하게 좋은 자리, 좋은 방. 이왕을 자는 거겠죠. 그래서 업그레이드 아마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업그레이드를 받다 그러면 Get an upgrad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. Get an upgrad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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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I get an upgrade? Can I get an upgrade? 네. 방 업그레이드 좀 할 수 있나요? Can I get an upgrade? 업그레이드 좀 할 수 있나요? Can I get an upgrade? 보통 아주 성숙이 아니면 이렇게 좀 요구를 하세요. 요구를 해야지 들어줍니다. 그리고 뭐 방들이 많으니까 좋은 방으로 웬만하면 좀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겠죠. 추가요금은 내야 되는 건가요? 아니요. 그냥 해줘요? 네네. 그냥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있어요. 생일은 모르겠어요. 그런데 허니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줘요. 이 호텔 자체가.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. 자, 그다음에 그런 경우 있죠. 좀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때.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으니까 전망이 좋은 방을 하는 게 좋겠죠. 그렇죠? 1층 배정하면 좀 우울하죠. 자, 그래서 높은 층의 방을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배정받다. 이런 건 다 개똥사 쓰면 됩니다. Get a room. 그러면 방을 배정받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? Get a room. Get a room. Get a room. 좀 더 높은 방. 즉, 높은 층의 방을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좀 더 높은 층. On a higher floor. On a higher floor. On a higher floor. On a higher floor. 좀 더 높은 층이다라는 뜻이에요. 좀 더 높은 층의 방으로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? 자, 한번 해볼까요? Can I? Can I?